사진은 용산가족공원입니다. 2023년 11월 3일 2565일 1일만보 1655일 용산가족공원 산책길이고요. 서울과교 일목 5 중구 편입니다. 22441 데일리포즈 용산가족공원 산책길이고요. 뭐 비슷한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이촌역에서 출발합니다. 단풍 구경 좀 하고요. 원래 이리 지나가야 되는데 공사로 우회를 했습니다. 보신각종 용산가족공원 연못이고요. 공사 때문에 우회했습니다. 석종을 정원 거울못이죠. 예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2023년 11월 3일입니다.